나 내신은 포기하고 정시를 할게 잘라도 그런 거 아니야? 아 나 여기서부터 벌써 저는 화가 나기 시작한 거야 아 애 자버린다 아 지금? 아 안녕하세요 아 어떤 수험생이 참고서를 내놔 에이? 에이 이건 아니지 공부는 언제 하냐? 몰라? 아 뭘 믿고 저러는 거야? 허수들이에요 거의 공부를 안 해요 어 저는 시험지 분석을 안 하겠습니다 왜왜왜왜왜 분석할 가치가 없습니다 아니 혼나야겠다 진짜 아무도 이룬 적이 없는 엄청난 미션이야 지금 못 돌아가겠습니다 우와